지희야,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이번에 멍슈슈에서 저희 강아지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줬어요. 자, 이번에 아야아야 아픔! 3개월이 된 서리입니다. 3개월인데 크기가 꽤 크죠? 얘가 풍선깨라서 그래요. 풍선깨 치고는 크기가 작은 녀석이라는 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못 먹어가지고 많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시골로 보내질 예정이고요. 원래 엄마 개가 시골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개가 죽어서 제가 데리고 온 거라. 그리고 소미, 소미 일로 와! 네, 우리 집 첫째 소미. 소미, 소미도 인사해. 소미! 우리 서리는 아주 깨발랄하고 정신이 없구만. 멍슈슈에서 선물로 보내준 건 영양갱이에요. 멍슈슈 영양갱 S. S가 뭐의 약자냐? 스킨! 피부 영양갱이고요. 피부 영양제 간식. 멍슈슈 영양갱 S. 이렇게 S. 안 그래도 저희 서리가 어렸을 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여기 이쪽 털이 완전 다 뻗겨진 적이 있었어요. 우두루두루 해서 동물병원에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부염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바르고 선생님이 다 뜯어내줬더니 완전 맨살이 보였거든요. 지금 털이 다 자라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멍슈슈 영양갱 J. 이거는 조인트, 관절 영양제고요. 그리고 멍슈슈 영양갱 E. 이건 I. 농영양제예요. 강아지들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이 멍슈슈 키워주까지 보내주셨어요. 보면 치아 케어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반식으로 주면 완전 좋아하겠죠. 멍슈슈 영양갱. 디자인부터가 너무 예쁘죠. 안에 열면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짜자잔. 이게 보니까 5kg 미만의 애들에게는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는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크기는 한입에 볶기 좋은 크기? 작죠? 이거 멍슈슈 영양갱. 피부에 좋은 영양갱. 서리야! 서리야! 어머어머 서리, 서리가. 이거 주둥이로 아주. 서리가 아직 아기라서 잘 몰라요. 자, 누구 먼저 줄까? 우리 소미 하나 먼저 먹어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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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가 스틸했어. 우리 소미. 멍슈슈 영양갱. 멍슈슈 체제.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스킨, 아이, 조인트. 그러니까 피부랑 눈이랑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영양갱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네 이제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통 색깔만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통째로 보관을 할 거고요. 왜냐면 통이 너무 예뻐. 근데 강아지들 피부 건강이랑 면역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은 크기라서 소형견들도 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선배 이마가? 서리야 너는 먹었잖아. 넌 지금 세 개 먹어서 안 돼. 소미 힘 먹어. 저희 소미는 이렇게 쬐끄맣게 잘라줘야 먹어요. 뭔가 약간 좀 까탈스러운 녀석. 자 이제 먹어. 옳지. 어디 갔어? 어디 있구나? 봐봐요. 이렇게 쬐끄맣게 잘라주면 보고.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어이구 옳지 잘 먹네. 옳지 잘 먹네. 잘라줘야 돼?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더 작게 잘라야 되나? 더 작게 잘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강아지들은 피부가 사람보다 얇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잘 챙겨줘야 돼요. 저는 평소에 소미한테 미스트도 뿌려주고 열심히 관리를 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영양제만큼은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5kg가 안된 소형견들은 하루에 3개 내외로 먹여주면 됩니다. 5kg 이상은 6개까지. 그래 10kg 이상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강아지들 피부 건강도 시켜주고 이렇게 관절 건강. 저희 소미인 사실 이거를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포메라니안이 관절이 약하기로 유명한 견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건강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눈 건강까지. 짜잔 이렇게 3종 세트. 요즘은 강아지 영양제들이 이렇게 간식처럼 너무 맛있게 잘 나오죠.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호성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먹어야지 소용이 있는 거니까. 응? 서리? 강아지들 건강은 멍시시로 케어해주세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